네, 그녀를 맞이하는 한오성 정말 뜨겁습니다 네, 김덕주씨자 안녕하세요 역시 요즘 대세중의 대세라고 믿는 김덕주씨인데요 역시 한오성의 기쁨은 안다듭니다 안녕하세요 네, 원 안에 서시면 저희가 사진촬영하겠습니다 네, 시선은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네,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, 마지막 정말 많은 관계 여러분께서 김덕주씨 기다리셨습니다 레드카페 끝까지 가셔서 오늘 중에서 자랑 한 번을 보시죠 레드카페 끝에서 음, 역시 오늘의 임파ектор 스토락실 하시는 김덕주씨 잠시 뒤에 시상식장에 들어가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와주십시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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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, 네, 네 아, 네, 네 네